우리 한국도 그린 뉴딜 이런 정책들이 예고가 되면서 풍력이다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오늘은 많이 빠졌습니다마는 미국도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역시 미국판 그린 뉴딜 수혜주가 굉장히 각광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전 세계가 최근에 이상기후와 함께 재생에너지 쪽에 굉장히 큰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펀더멘탈한 얘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전력 상황 산업과 태양광 쪽에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주로 저희 시간에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분들을 많이 모시게 됩니다마는 오늘은 특별히 미래 에셋 자산 운영에 홍콩의 펀매니저를 하고 계시는 이필상 상무를 카메라를 통해서 화상을 통해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무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필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퇴근하셨을 시간인데 뒷배경을 보니까 아직 사무실인 모양이십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늦게까지 남아있습니다. 시차가 한 시간이 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8시 30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쪽에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홍콩은 시위에 관련된 뉴스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에 대한 뉴스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잘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홍콩에서는 로컬에서는 설드웨이브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고요. 사실상 지난 일주일 사이에는 데일리 확진자 수가 거의 없거나 한 자릿수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사실 길거리에 나가거나 MTR을 타면 거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을 해요. 원래부터 마스크를 쓰는 분위기였죠, 홍콩은? 그럼요. 왜냐하면 2002년 때 사스를 통해서 워낙 그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자마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썼죠. 그래서 그 덕분에 전염 확산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상무님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미래셋 자산운용 홍콩에 계시는 이필 상무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저는 운용력이고요. 저희 미래셋에서 판매되는 차이나 펀드들, 아시아 펀드들을 실제로 리서치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리서치 본부의 팀원들과 함께 실제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0년부터 홍콩에서 일했으니까 지금 11년 차입니다. 11년 차 홍콩에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10여 개 국가들에 대한 리서치를 해왔고요. 기업 발굴하고 기업 투자하는 업무를 줄곧 해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완전 홍콩이 더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로만 보면 중국에 완전히 스페셜라이즈되어 있는 운용력이신데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를 주로 모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증권사 애널리스트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석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좀 더 제널리스트에 가깝죠. 모든 산업을 다 보고 또 한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 다 보는 것이죠. 그 안에서 제일 좋은 기업들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들 또 성장성이 특출난 기업들을 선정하고 발굴하고 투자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좀 뭐랄까요 큰 맥락 안에서 이게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 전체보다는 중국 쪽에 저도 그렇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중국이 워낙 비중이 크고요. 그런데 오늘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아시아의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드릴 텐데 우선 중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중국의 수력발전 산업 태양광 발전 산업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사실 중국의 수력발전 하면 그 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큰 홍수가 있을 때도 외신에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금 혹시 제가 공유해드린 자료 보고 계신가요 네.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잠깐만요. 현지에서 띄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잠시만요. 네. 클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고 있습니다. 지금 파트1 중국에서 산샤댐의 의견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게 또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얘기이기도 한데요. 지난 7월부터 해서 중국 양지강에 있는 대형댐이죠. 초대형댐 산샤댐의 홍수주의보가 있었고 그거 관리하느라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민이 많이 있고 이거 범람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뉴스 및 루머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소개가 많이 됐었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투자자들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게 산샤댐이, 이게 삼협댐이죠. 삼협댐이 어떤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지 중국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중국 전력산업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짓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그 얘기를 드릴게요. 루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산샤댐이 중요한가 이게 이제 간단하게 양지강 유역의 댐들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크게 6개의 댐이 있어요. 그중에서 2개는 이제 곧 완성되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여기 밑에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산샤댐인데 굉장히 큰 댐입니다. 보시면 이게 발전 용량이 무려 22기가와트에 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군요. 그리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원자력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원자력과 비교해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저희가 보통 원자력이 예전에는 500기가에서 지금 1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이 요즘 세대로 봤을 때 한 20개 이상의 원자력이 한 곳에 있는 것이죠. 산샤댐 하나에. 네. 그렇죠. 산샤댐 하나에서 갖고 있는 발전 용량이 이렇게 큰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지금 이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발전 용량이 큰 수력발전소를 나열을 했더니 이 중에서 중국계 엄청 많은 것이죠. 1등부터 2등, 4등, 7등, 11등까지 중국의 대형 수력발전댐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하냐면 중국에서 수력발전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수력발전을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한국 발전에서 발전 믹스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 되거든요. 의미가 없죠. 한국은 주로 석탄과 원자력 중심의 발전 믹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동력이 돼서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왔던 것인데 중국은 좀 다르죠. 중국은 수력발전이 상당히 큽니다. 한때는 20% 넘을 정도로 수력발전에 의존을 많이 했었고요. 물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석탄발전이죠. 석탄화력발전이 거의 7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발전원은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사 때문에 우리한테 드러난 것은 중국의 수력발전의 어떤 거대함, 높은 비중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태양광, 저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3%밖에 안 되죠. 그다음에 여기 원자력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원자력도 4.5% 미만 정도이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발전 전력을 어떻게 생산했냐. 그냥 석탄 플러스 수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았던 건 뭐냐면요. 중국에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저렴한 발전원이었습니다. 비용적으로 중국에 석탄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수력은요.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수력발전은 가장 저렴한 발전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개가 있었으니까요.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것 때문에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를 갖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물론 이게 통계를 아주 애플테이플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 보면 주요국가별 보이잖아요. 독일, 유럽 국가들은 너무 비싸요. 지금 전기가.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진짜 산업을 고도하지 않으면 제조업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고요. 그렇군요. 독일이 가장 비싸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19세기 석탄을 쓴 이후로 새로운 발전원을 갖지 못했어요. 원자력을 갖고 있다가 아시다시피 이미 2000년대부터 그건 사실 오래된 거죠. 체르노빌이 터진 80년대 이후부터 독일에서는 탈원전을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비용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국민들이 감당을 한 거죠.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유럽이 비싸요. 기본적으로 유럽이라는 지역은 에너지원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반면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 후반부에 미국이 보이죠. 미국이 0.13 그러니까 킬로와트아워당 13센트 정도의 저렴한 가격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요. 선진국인데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여전히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제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혹은 추측을 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는 전기도 싸네 이런 거죠. 미국이 전기를 싸게 갖게 된 이유는 당연히 미국이 에너지가 풍부합니다. 특히 10년 전부터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가스 가격이 폭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스를 통해서 에너지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늘이 내려준 어떤 자원인데 아무튼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도 보시면 에너지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글로벌. 이거는 진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왜냐? 저희는 에너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을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렸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전력 가격이 낮은 나라는 여전히 중국입니다.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에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성장할 때 제조업 기반에서 이제는 이제 고도화되는 중공업 중심으로 발전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 전기가 싸서입니다. 전기가 싸서이고요. 이게 중국 경제 산업의 큰 기반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 플러스해서 인력이 양질에 저렴한 인력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됐기 때문에 중국의 산업이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잃었던 것이 뭐냐? 바로 석탄입니다. 석탄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이 전기류를 이렇게까지 낮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의 북부, 서부 지역에 석탄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취해진 것으로 석탄의 부조량이 많은 것인데 산시라든지 이너몽골리아, 신장도 그렇고 주로 시베이 지방에 석탄이 많아요. 이거는 저희가 어떤 걸로 잘 이해하시면 되냐면 겨울에 되면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오잖아요.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게 뭐냐면 철광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철광 산업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석탄이고요. 물론 철광석이 필요하지만 거기서 또 석탄, 코커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이쪽에서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베이징 인근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베이징 인근에 제가 잠깐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베이징 인근에 철광 회사들이 많았던 것이죠. 왜냐? 인근에 석탄을 구하기가 쉬우니까. 그 다음에 해외에서 해상을 통해서 철광석을 가져왔던 것이고요. 그게 결합이 됐기 때문에 베이징 주변에 철광 회사들이 많았고 그게 결국 겨울철에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이죠. 여하간 중국은 석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중국은 다른 자원이 없었어요. 가스도 없고 그 다음에 원자력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석탄에 의존해서 발전 산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또 말씀드렸듯이 석탄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쪽 북부에 있는 거거든요. 북부 서북 지역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남쪽 지역이요. 여기가 바로 광동성이고 제가 살고 있는 홍콩인데 여기는 석탄이 없어요. 광동성에는. 근데 생각해보시면 지난 20, 30년 동안 가장 경제가 활성화됐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홍콩이죠. 아니면 여기 상해가 되는 곳인데 홍콩에서는 광동성에는 석탄이 없기 때문에 석탄을 북쪽에서 가져와야 돼요.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을 하거나 그 가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석탄 가격이. 그러니까 남부 지역에서는 석탄 화력발전을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죠. 중국 북부와 같은 어떤 원가 구조를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어떤 일을 했느냐 여기 이제 한 이 정도쯤에 산사댐이 있는 건데 여기서 전기를 끌어오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기가 정도의 대형 발전 용량을 갖고 있는 삼협댐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논란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도 많을 것이고 이재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진이 된 거죠. 왜냐하면 광동성 및 상해, 저장성, 장소성 이런 데서 요구를 한 거죠. 우리 전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석탄을 떼기엔 너무 비싸. 그렇다고 원자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양찌강 유역에 댐을 지어서 전기를 끌어오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합의가 돼서 결국 전인대를 통과했고 90년대 건설기간을 거쳐서 2003년에 완공이 된 거죠. 지금도 산사댐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한 40% 정도는 광동성까지 내려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싼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식으로 북부는 석탄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요. 남부 지역은 양찌강에 수자원을 끌어다가 저렴한 가격에 공장을 돌린 겁니다. 이러면서 중국 경제의 장기 성장을 서포팅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충분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남쪽에서 광동성에서 특히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광동 지역에 많이 있어요. 저희 홍콩 근처에도 몇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광동성은 석탄이 안 되니까 우선은 외부에 있는 다른 성에 있는 수자원을 끌어오고 또 다른 데서 신재생 에너지를 끌어오고 또 원자력을 지으면서 그런 식으로 전력 공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력 산업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지를 구조를 짜고 그걸 투자를 하고 장기화해서 그걸 획득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중국에서 지난 20년, 30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산사템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산사템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게 잘 안 지워지는데 이게 아까 가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런 거죠. 이 수자원이라는 거의 가격은 역시 저렴합니다. 중국에서 석탄 가격이 저렴하긴 한데요. 대충 벤치마크로 한다면 킬로와트아워당 0.4위엔 정도 되는데 산사템에서 발생하는 생산하는 전기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한 거죠. 그게 광동성에 갔을 때는 0.3 정도. 그러니까 석탄보다 여전히 30%가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력 발전이 중국 전체 발전에 한 2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전력 가격이 낮은 겁니다. 이런 측면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산사댐이 광동성의 산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측면 저렴한 전기요금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거리는 산사댐 건설하는 건 우리 투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오히려 그냥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참고로 이 기업은 양치강 유역에 있는 댐들은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나 양치파워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 댐 자체가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파워 쪽 전력산업의 상장 부분이 이미 다 상장 기업의 모습을 띄고 있어요. 아마 제가 말씀드릴 때 대부분의 것들은 상장 기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게 이거는 중국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싶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조금 성장 산업 관점에서 보면 역시 태양광 쪽이 흥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발전을 해서 태양광이 차지한 비정은 지금 3%밖에 안 되고요. 석탄과 수력이 중심이죠. 원자력은 중국에서는 원자력은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원자력이 제일 저렴한데요. 국가마다 달라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원자력이 석탄보다 비싸거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의 모습은 뭐냐면 풍력과 태양광이 더 저렴해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태양광 가격, 발전 원가를 평준화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굉장히 많은 거 와가지고 있군요. 이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 모듈이 90%가 하락을 했고 물론 공산장에서의 가격까지 다 고려하면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보다 이미 저렴해진 국가가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그렇고요. 인도가 굉장히 태양광에 좋은 국가입니다. 인도에서의 태양광 원가는 석탄보다 30% 정도 낮아있는 상태고요. 오스트레일리아도 당연히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또 유럽 중에서는 남부 유럽이 좀 그렇고요. 중동은 당연하죠. 사막이 많은 지역이니까. 중국도 지금 거의 그리드 패러티에 왔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빨간 화살 촉으로 되어 있는 게 손익붕전인가 보죠? 화력 발전 단위가 미치냐 미냐 이걸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건 중국을 기준으로 본 건데요. 중국에서 평균적인 화력 발전 가격 테리프가 얼마인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중국 보면 글로벌이 대략한 화력 발전은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50에서 60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나왔던 것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국은 굉장히 위에 있군요. 불행히도. 네 이게 한국과 일본은 더 위에 있어요. 일본은 더 위에 있고 나오지도 않고 한국과 일본은 아직까지 가격 경쟁을 갖기가 어렵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장기 추재고요. 미국도 좀 생략할게요. 미국에서도 솔라가 한 5년 정도 지나면 제일 저렴한 지금은 여전히 가스가 저렴하지만 5년 정도 지나면 제일 저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재미있는 건데 중국에 태양광을 하기가 좀 좋은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면 주로 시베이 지역이죠. 아까 석탄도 말씀드렸는데 이쪽에 가면 태양광 발전하기 좋습니다. 그게 사막 아닙니까? 사막? 사막이죠. 사막이고요. 중국의 사막은 이 두 개의 사막이 있는데 타크라마칸이랑 고비사막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해하면 한국의 면적의 10배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태양광의 이 사막의 면적의 5%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면 중국 전역의 전기 수요를 다 충족한다고 합니다. 향후에?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죠. 그게 실현 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거죠. 이 태양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태양광을 설치할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땅은 황무지이거나 사막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땅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한국의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는 사막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황무지가 없어요. 한국은 전국이 수려하기 때문에 경관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태양광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시다시피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의 어떤 그런 땅과 관련된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태양광의 가격이 계속 하러 갈 것이기 때문에 한국 역시도 언젠가는 그리드 패럴티에 도달할 거라고 봅니다. 이건 시간의 문제이지 이건 불가능한 그런 종류의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저희는 한국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시장이요. 발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에서 2%밖에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장은요. 중국 시장, 미국 시장, 그다음에 인도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태양광이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런 나라에서 대부분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상무님, 풍력은 어떻습니까? 요즘 하도 한국에서 풍력 테마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요. 해상풍력 얘기도 저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해상풍력은 여전히 비싼 것 같습니다. 어디가나 비싸긴 한데 되는 데가 있어요. 결국은 풍력 발전이라는 것이 풍속과 풍량에 달려 있는 것인데 풍속이 좋으면, 풍량이 많으면 좋은 것이죠. 그게 어디냐면 주로 서부 유럽, 영국, 덴망크 이런 지역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웬만한 해안은 다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상풍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전히 좀 비싼 상황이고요. 반면에 육상 풍력 발전은 이미 태양광보다도 저렴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확인이 됐고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서 풍력 발전이 태양광보다 더 많습니다. 이미 현재로서는. 그런데 태양광 원가의 하락이 더 빨라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지금 시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태양광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풍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저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뭐냐면 한국의 인재에 조금 상장된 기업 중에서는 풍력 기업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투자자분들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데 막상 글로벌리 보면 가장 크고 가장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은 저는 태양광 같거든요. 그런데 태양광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없으세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태양광이 가격 하락폭이 훨씬 더 클 것 같고 그거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은 중국에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 굉장히 있고 그래서 약간 시선을 돌려서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투자 기회를 찾으신다면 사실은 더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풍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풍력보다 더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 그럴 것 같은 산업에서 기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왜 그런 거를 보지 않을까 균형이 있는 어떤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비사막 같은 경우에 거기에 태양광 패널을 굉장히 많이 설치할 수 있고 그런데 글쎄 이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조금 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들이 좀 있단 말이죠. 태양광 쪽에. 전에 비하면. 그렇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가격이 원가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안 걸어도 민간에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히려 2012년부터 중국 정부가 푸시를 한 게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였죠.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너무 그때 보족을 많이 져서 사실 많은 기업들이 힘들었던 건데 그거는 중국 정부의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이 산업을 육성하는 아주 전형적인 레서피를 적용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게 보조금을 안 주면 산업이 안 크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대규모의 보조금을 통해서 기업들을 이 산업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그 기업들이 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기업 내부적으로 기업들 간에 구조조정이 있겠죠. 돈이 안 되는 기업들은 부도가 나고 파산하고 퇴출되는 것이고 몇 개 남는 기업들은 거기서 경쟁력을 쌓으면서 원가를 낮추면서 그러면서 마켓시어를 가져가고 이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초기에 보조금을 줬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 5년 사이에 한 7, 8년 사이에 원가가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고요. 그거 외에 다른 종류의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땅을 공급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조달금리를 낮춘다거나 이런 간접적인 보조금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이 필요 없는 수준까지 간 거죠. 이거는 중국의 산업정책을 보실 때 항상 발생하는 사이클이에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도 올해 원래 배터리 보조금을 끝내기로 했는데 워낙 경쟁 안 좋으니까 몇 년 지연은 했습니다만 2022년이면 보조금이 없어져요. 왜냐? 이제 배터리가 경쟁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까지 가는데 정부가 단기적으로 한 5년 정도에 아주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죠. 태양광도 그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산업 내 구조적이 있었고 잘 아시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서 일본 기업, 잘 모르시겠지만 독일 기업들,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결국은 사업을 접었어요. 태양광 쪽에서. 중국 기업들 판이 됐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원할 필요가 없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중국 정부가 지원을 줄인다고 보시기보다는 경쟁력을 갖췄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항상 중국 정부가 오히려 반대에 작용을 하게 돼요.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네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알리바바도 그런 거죠. 알리바바도 정부의 지원이 없었으면 안트 파이낸셜을 킬 수 없었던 건데 그렇게 해서 안트 그룹이 성장을 했죠. 성장을 하고 나면 중국 정부가 그거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기여를 해라. 이런 것들이 중국 산업을 볼 때 항상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우리가 한국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중국의 전력 산업 내지는 발전에 관련된 인프라를 저희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풍력이 그렇게 수력이 그렇게 많은 에너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산샷댐이 광동이라든지 상하이 쪽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댐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개발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의 에너지 산업이라는 게 우리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기능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시장의 재편 과정에서도 중국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상무님과의 시간은 다음에 한 번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이미 벌써 좀 지나서요. 더 후반부에 더 재미있고 깊은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좀 멈추게 돼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 다음에 바쁘시지만 한 번 더 시간을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의 자산운용 홍콩의 이필상상무와 중국의 전력산업과 태양광산업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라서요. 다음에 또 기회를 가져보기로 하고요. 잠시 전화 말씀 들으시고요. 미주미의 장우석 본부장과 변동성이 큰 구간에 들어가 있는 미국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받으니 정확하게 전화 inflammation